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7월 18일 여야 5당 대표회의에서 오간 이야기들을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안 과제들이 원인과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다른 하나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점에 대한 상당한 그런 증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야 대표들과 대통령 사이에 오고 가는 일종의 설전 짧은 문장들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향후에 정책 방향의 전개라든지 우리나라 상황을 예상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자기확신입니다 야당 대표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맞수려면 경제의 펀드멘터리 턴턴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해서 많은 부작용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카미 경제보복 조치를 꿈도 못 꾸도록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완곡한 표현이었습니다 또 다른 야당 대표는 송구스럽지만 경제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철학을 바꿔주시기 간곡히 호소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폐기돼야 됩니다 자 여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호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딱 체제임금만 있는 게 아니고 문재인 케어,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것도 있습니다 체제임금 문제를 예측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대책을 마련했는데 부족했고 보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아니 모르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고집을 뿌리는지도 또 모르죠 다만 소득주도 성장론은 틀리지 않았다 이런 확신을 지금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회주의가 완전히 몰락한 이후에도 상당히 건 동안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미련을 같이 갖고 있었죠 이론은 문제가 없는데 적용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작용이 이토록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접을 생각일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국내 경제정책만이 아니고 앞으로 대일본 관계에서도 이처럼 강경한 또 강력한 자기확신에 바탕을 둔 정책을 밀어붙일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요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지 못하는 능력 부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경제대책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경을 최대한 빠르고 원활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경제 문제를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이 아닙니다 해당 말미에 야당 대표가 이번 모임이 어땠습니까? 라고 대통령에게 설며시 물으니까 대통령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해담에 만족하지 않는다 왜 만족하지 않느냐? 열 번 정도 자기가 해담에서 추가경쟁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 야당이 협조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추가경쟁 예산을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6조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 470조 원에 2%가 됩니다 2년 동안 일자리 만든다고 야당 법수를 띠면서 돈을 얼마를 퍼부었는가? 54조 원을 퍼부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문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6조만 주면 당장 경제를 살리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 끝마다 국회가 추가경쟁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조가 어떤 돈입니까? 국채 발행해서 그냥 빚을 지고 그냥 돈 가져다가 이곳저곳에 막 뿌리는 정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책도 아니고 추가경쟁 예산지는 푼다에 경계가 살아날 것도 아닙니다 번지수를 잘못 잡아도 한참 잘못 잡고 있는 셈이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해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점에서 문 대통령에게 무능함이나 무자격인 리드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해도 조금 더 어색하거나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번 정하면 끝까지 가리는 외고집입니다 중간에 부작용이 발생할 관계없는 겁니다 야당 대표가 묻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가 쌓이고 결과적으로 정기요금이 인상요인되고 있으면 그 다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죠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 파괴, 운운 이번에는 50만명이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초 원전 가동률이 낮았던 이런 수리보수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고 오히려 현 정부 출범은 원전이 추가로 더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탈원전이라고 해서 급격하게 원전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2080년까지 굉장히 완만하게 이루어진 것이니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어떻게 완만하게 이루어집니까 왜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귀에 안 들어간 모양이에요 창원일원에 원전 산업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다 고사상태에 들어가고 있지만 그런 게 귀에 안 들어간 거죠 아랍에믈레이트 공화국을 비롯해서 원전 사업 수출이 거의 급속히 붕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전선이 이런 문제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한 번 옳다고 생각하면 중간에 상황이 바뀌더러 항상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외골수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정책 실패를 인한 사회적 비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실패한 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엄정한 자기평가 능력의 부재입니다 문 대통령 이런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동의 없이 국가 간 합의에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비판이 대상이 된 사례가 있지 않은가 일본의 중재 요구를 거부했는데 오늘이 시한이다 오늘이 지나면 일본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보자 또 일본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한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합의를 볼 수가 있습니까 수십 명이 어떻게 동시에 다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합의하는 사람도 있고 합의할 수 없는 사람도 있죠 30여 명 정도 넘는 할머니들은 보상금을 탔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은 지금도 자신이 2015년도 위안부 합의를 그냥 일방적으로 본인이 등장한 다음에 폐기해 버린 것을 전혀 잘못된 정책이라 세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일 관계가 앞으로 더 꼬이고 꼬일 겁니다 국가 간 약속을 휴지처럼 버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에 대한 지금도 인정 안 하는 거죠 한국인을 두두고 하자 일본인을 두두고 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옳지 않은 일을 하고서 옳지 않은 일을 옳다고 그냥 세우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한일 갈등 문제는 지금도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찰자 내가 행동자가 아니고 이 말에는 일본 측에 추가적인 보복이 있고 난 다음에 견딜 때까지 견딘 다음에서 나서겠다는 이야기죠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명분은 명분대로 읽고 그런 상황이 되겠죠 짧은 방송시간에 다 담을 수 없지만 대통령이 주장이나 의견이나 논리나 합리, 정의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면 참 문제가 많다 당장 한일 간의 경제전쟁은 물론이고 향후 3년간 대통령의 경직성과 무능력함과 외골수로 인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얼마나 내려앉을지를 알 수가 없다 제가 우려한 것은 엄정한 자기평가능력의 부재라는 것 한 번 정하면 끝까지 가리는 그런 외고집이라는 것 주요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지 않은 그런 무능력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난공블록의 요새 같은 자기확신 수정능력이 없는 겁니다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그 점은 정말 여러분과 저 그리고 대한민국 나라에 두고두고 부담을 지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조금 여러분의 죄송스럽지만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착하게 이해해야 되죠 대통령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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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